히스기아 왕과 바벨론 특사 이야기와 이사야 선지자와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먼저 히스기아 왕과 바벨론 특사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다른 제국들에 비해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관한 성경기록은 다른 제국들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반면, 세계 역사 기록은 다른 제국들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들은 바벨론 제국을 이해하는데 전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풍성합니다. 아수르의 주력부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자 아수르는 더 이상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살아남은 소수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고대 근동 전체에 쫙 퍼졌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남요다를 치러 갔다가 군인들이 점멸됐다니 이 일이 어떻게 설명되겠습니까? 물론 전쟁사를 보면 점령군들이 어느 나라를 침략했다가 풍토병에 걸려 많은 군인이 죽었다는 기록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 또는 많은 군인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전염병이 도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다가 죽는 것보다 풍토병이나 전염병으로 많은 군인들을 잃었다는 기록은 전쟁사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어쨌든 아수르의 군인들 18만 5천명이 모두 죽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폴 존슨은 헤로도토스를 인용하며 페스트 즉 쥐가 옮긴 전염병으로 군인들이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프스도 전염병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아수르의 군인들이 다 죽고 남유다가 위기에서 벗어날 즈음에 히스기아는 안타깝게도 중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히스기아에게 유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아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아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하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히스기아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보다 후사가 없었던 점을 더욱 안타까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아가 시임이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아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위세 하나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아가 중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이 근동의 국제뉴스에 또 떴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전멸사건으로 남유다의 히스기아 왕이 검색어 1위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아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에 바벨론 왕은 남유다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바벨론 왕의 특사는 바벨론 왕의 친필서한과 선물을 직접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아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아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아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일명 뜨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원래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빛이 2000년 직후부터 역사에 등장했던 대단한 나라로 우리는 1왕조의 6대 왕 함모라비 왕의 함모라비 법전 편찬에 대해 들어 친숙하기도 합니다. 이후 히타이트족에게 침략을 당해 약 4세기 동안 히타이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후 바벨론은 애국과 교류를 하고 아수르와 패권을 다투는 규모의 나라로 성장합니다. 아수르가 대제국을 형성하는 시기에 바벨론은 스스로의 내분으로 아수르왕 살만에셀 3세의 침략을 불러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이후 바벨론은 독립을 유지했지만 사실은 아수르의 보호를 받는 처지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당시에 비록 아수르의 보호할에 있었지만 호시탐탐 아수르를 물리치고 근동의 패권을 쥐어보려는 야심을 키우고 있었고 강대국으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지음 히스기아는 바벨론 특사의 방문에 크게 감동하여 자진해서 보물창고와 무기고와 국내의 비밀들을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 39장 2절입니다. 바벨론의 특사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못 들은 비밀무기라도 있을까 생각했는데 남유다의 실상이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아수르에 보낼 금 30달란트가 없어서 성전과 왕궁의 문과 기둥의 금을 긁어냈던 일을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의 형편은 안 봐도 알만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이긴 것은 남유다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히스기아는 엉뚱하게 무기고와 창고를 보여줬으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쯤에서 히스기아는 바벨론 특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간증을 했어야 옳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 특사는 정치 일정을 잘 마치고 그러나 실제로는 남유다를 잘 정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은 메디아와 스키타이를 끌어들여 아수르를 물리치고 상아시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당연한 순서로 이제 남유다와 애굽을 치기 위해 내려올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이사야 선지자와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특사가 다녀갔다는 소식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아를 찾아옵니다. 아마 느낌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며 무엇을 물었는지를 히스기아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아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이사야 3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사야 3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보란하리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히스기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은 좋소이다. 그런데 일단 연장받은 15년은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아의 마지막 모습은 좀 당황스럽다는 말밖에 다른 말을 찾기가 곤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스왕과 히스기아 왕 시대를 살면서 아수르 제국에 이어 바벨론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남유다의 나아갈 길을 알려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말하며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아수르 제국에게서는 나라가 건져질 것을 예언한 데 반해 바벨론 제국에게는 나라를 잃게 되고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예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의 깊은 고뇌가 느껴집니다. 바벨론 제국 정책과 1, 2차 포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아는 연장받은 생명 15년을 다 살고 난 후에 죽고 그의 아들 문하세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문하세는 12살의 왕이 되어 55년을 통치하는데 그 긴 세월을 통한 통치하면서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는 등 온갖 악행이라는 악행은 다 저지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이 그렇게 잘 했는데도 문하세를 기억하시면서 남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열한기야 2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로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문하세의 악행이 도를 넘자 하나님께서는 문하세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그가 회개하자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 왕의 일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역대야 3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메 그들이 문하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요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메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문하세에 이어서는 아문이 왕이 되고 그 뒤를 이어 요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무기토 전투에서 언급했던 그 왕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은 오랜만에 다윗의 길로 간 남유다의 훌륭한 왕이었으나 무기토에서 애굽의 바로 누구와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자 남유다의 백성은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 아하스를 왕으로 삼았죠. 어쨌든 무기토 전투에서 승리한 애굽의 바로 누구가 하란까지 진격했으나 하란을 재탈환하지 못하고 아무 성과 없이 되돌아 내려왔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애굽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 아하스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호 아하스는 애굽으로 끌고 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 김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초기에는 애굽을 섬기며 애굽의 조공을 바치다가 아수르를 꺾고 근동의 새 주인이 된 바벨론이 남유다를 압박하자 할 수 없이 바벨론을 섬기며 바벨론으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3년 만에 여호야 김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다시 친애굽으로 돌아섭니다. 여호야 김이 바벨론을 배신하자 바벨론은 아람과 모압과 안문 동맹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치러옵니다. 열한기야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야 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 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안문자손의 부대를 여호야 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이맘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하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줄게 하지 아니하시니라. 바벨론은 이때 남유다보다 먼저 애굽을 공격해서 애굽을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듭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열한기와 24장 7절입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BC 605년 애굽을 점령한 바벨론이 남유다에 들러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천재 청소년들을 임질로 끌어간 것이 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때 끌려간 청소년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입니다. 그 후 여우야김이 죽고 BC 598년 여우야김의 아들인 여우야김이 18세의 나이로 왕이 되지만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에스겔을 포함한 1만여 명의 예루살렘의 우수한 인력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여우야김도 끌려갑니다. 이것이 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여우야김의 숙부인 시드기아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역대야 3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바벨론 왕 너부가네살에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너부가네살이 또 여우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역대야 36장 10절입니다. 그 해에 너부가네살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우야킨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우와의 전의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아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바벨론은 3차에 걸쳐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1차 포로는 다녀엘과 세 친구들 즉 4명의 천재 소년들을 잡아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에스겔과 예루살렘의 소위 고위 연봉자들 머리 좋은 우수 인력 1만 명을 끌어간 것을 말합니다. 1차 포로들은 너부가네살에 인질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였고 2차 포로들은 바벨론 성을 세계 제1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고 기술자들을 끌어간 것입니다. 3차 포로는 예루살렘에 포도 농사나 지을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하급 단순 노동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럼 1차 포로와 2차 포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BC 605년 예루살렘에서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녀엘과 3명의 천재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에는 이때 굉장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의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그 프로젝트 내용을 말합니다. 다녀엘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유다에서 끌려온 10대 소년들에게 바벨론 언어와 바벨론 학문을 가르쳐 바벨론이 남유다를 경영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대규모 제국주의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고속도로 건설 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한 바벨론 제국 경영 산업이었을 것입니다. 무서운 이데올로기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차 포로에 이어 BC 598년 바벨론은 2차 포로들을 끌어가는데 요약인 왕과 에스겔을 포함한 1만 명의 예루살렘의 고급 인력들을 함께 끌어갑니다. 2차 포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12년 10달 5일 전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큰 정체성 혼란 가운데 괴로움을 겪은 그룹입니다. 이 2차 포로들은 자신들의 잘못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상들을 원망하며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만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고 끌려온 포로들은 70년이 되기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오히려 잘 살아남아 후손들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열심히 알리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후손 가운데 하케스가리아, 에스라, 느예미아와 같은 월등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3차 포로는 바벨론의 시위대장 너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잡아간 것을 말합니다. 이 3차 포로들을 끌어가면서 바벨론은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녹바다를 깨뜨려 그 녹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즉 예루살렘에 쓸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예루살렘은 초토화시키고 무거운 노슨 깨뜨려서까지 다 들고 가져갔습니다. 포로 다뉘엘과 포로 에스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BC 605년 바벨론은 1차로 남유다에서 뛰어난 소년들을 선발해 인질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소년들의 선발 기준이 실로 대단합니다. 핏줄이 왕족과 귀족이어야 하고 흠이 없고 외모가 준수하며 재능이 뛰어나고 지식이 있으며 공부하는 습관이 잘 되어 있으며 왕궁에서 어울릴 만큼의 예법을 이미 배워서 어디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것을 갖춘 소년들이 기준입니다. 이 까다로운 기준에 통과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만 이 소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소년들을 특별히 선발해서 끌어갔을까요?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인질교육, 다시 말해 바벨론 제국을 위한 교육 이데올로기 정책 때문입니다. 이전 아수르 제국은 민족혈통 혼혈 정책을 펼쳤었죠.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 망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국 바벨론은 망한 아수르가 실행했던 정책은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바벨론이 제국의 정책으로 내세운 것은 정복한 각 나라에서 뛰어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 민족교육을 시켜 그들을 정복지로 돌려보내 바벨론 제국의 이득 민족화를 이끌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모든 속국들을 영원히 자기네 발 아래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나중에 변형된 형태를 띄긴 하나 로마 제국도 채택하고 대형 제국도 채택하는 제국 경영의 한 모델 프로젝트가 되기도 하죠. 1차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리아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로 일단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너부가네살왕은 그들에게 왕실의 음식과 옷을 제공하여 호의를 베풀면서 바벨론의 계획대로 그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임자를 만났습니다. 청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바벨론의 음식 대신 레위기 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음식을 먹어 자신을 지키겠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과 제사장 나라의 율법 교육을 동시에 철저히 학습한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이처럼 바벨론에서는 각국에서 끌려온 천재 소년들이 바벨론 박사들에게 3년간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박사과정과 같은 공부였지요. 그런데 그 중 남유다에서 끌려온 4명의 소년들이 각국의 소년들에 비해 가장 월등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 다니엘의 증언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던 중 애굽의 바로왕 때처럼 바벨론에서도 너부가네살왕의 꿈사건이 터집니다. 다니엘 2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로와 달리 너부가네살왕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에게 꿈의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라고 생떼를 씁니다. 그리고 결국 너부가네살왕은 권력에 오만함이 묻어나는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다니엘 2장 5절입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아주 무서운 협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리없는 갈대아인들이 대답합니다. 다니엘 2장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아무도 너부가네살에 꿈을 맞추거나 해석하는 사람이 없자 진노하고 통골한 너부가네살은 모든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박사들은 물론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위기에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 기안을 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이미 창세기, 출애극기, 레유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의 책 다섯 권을 공부했었기에 창세기에서 요셉이 관원장들의 꿈과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것에 대한 지식이 있었겠지요. 바로 왕의 신하들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요셉이 말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밤의 이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송하며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합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므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리고 다니엘에 가서 너부가네살왕과 대면하여 말합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왕이요 왕의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메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녷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요 한마디로 마징가제트 보셨지요? 자신의 꿈의 몽조에 대해 작은 힌트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맞춘 것을 보고 너부가네살이 너무나도 놀라고 두려워 다니엘에게 엎드려 전하며 예물과 향품을 선물합니다. 그 고약했던 너부가네살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출세길이 크게 열리게 됩니다. 너부가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은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되었습니다. 너부가네살의 꿈은 앞으로 펼쳐질 제국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즉 4개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남의 나라로 끌려가 바벨론 국비장학생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사실상 인질로 살면서도 레위기 법대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던 다니엘은 너부가네살의 꿈을 통해 제국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결국 너부가네살 왕의 꿈은 다니엘에게 세계 경영권이 제국이 아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서책을 공부해서 바벨론 제국이 70년이면 문을 닫을 것을 알았습니다. 제국의 수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레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아수르 제국이 망하는 것을 보았고 청소년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바벨론 제국을 온몸으로 경험했으며 그 대단한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로 세워져 페르시아 제국의 정점에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 한 사람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변동 속에서 3대 제국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만큼 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 다니엘이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성과 사회성이 뛰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이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제국의 정점에서 최고 행정가로서 그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고 제국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재로 쓰임받을 만큼의 월등한 실력을 갖춘 최고 행정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다니엘이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쓰임받은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공식 문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냈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평생 공직에 있었음에도 고발할 근거나 허물이 없었다는 것이 다니엘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것이 청소년 시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고관들로 하여금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물망에 오르자 이를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합니다. 누구나 털면 먼지가 난다고 하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인사청문회를 열어도 잡을만한 꼬투리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허물을 찾는 데 실패한 페르시아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다리오 왕을 위한다는 취지의 엉뚱한 법을 하나 만듭니다. 30일간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게 하자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이 법을 만든 것은 사실 다리오 왕을 우롱하는 일이었고 다니엘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다니엘을 사형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그들만의 묘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 신하들의 계획대로 다니엘은 이 법에 걸려들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오늘날도 우리는 다니엘하면 사자들이 생각납니다. 그림만 봐서는 다니엘이 라이온 킹 같습니다. 어쨌든 법에 따라 집행을 하고 나서야 페르시아 신하들의 속마음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놓고 철야와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왕에게 필요한 신하였습니다. 왕은 충성하는 신하를 사랑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사랑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에스게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의 2차 포로는 BC 598년, 즉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12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여우야킨 왕을 바벨론으로 끌어가면서 당시 25세였던 제사장 에스게를 포함해 1만여 명을 끌어간 것입니다. 에스게는 그의 예언서의 시작을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게는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우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하 땅 그발 강가에서 여우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게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우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게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1만여 명의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에스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앞으로 몇십 년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후 3차로 끌려온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든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끌려온 포로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만여 명의 남유다 포로들은 자신들이 끌려온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자신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조상들이 잘못을 했는데 처벌을 자신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을 에스겔이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에스겔이 그렇게도 많은 말을 한 이유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예리미야 선지자를 통해 밝히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12년째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여노라. 이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후부터는 남유다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월등하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총독 수룩바벨도 등장하고 학계와 스가리아 같은 선지자들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왕비가 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하기도 하고 에스라와 같은 학자와 총독 누에미아 같은 월등한 인재들도 페르시아에서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아와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아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현재와 장례를 위해 참 많이도 울었던 선지자이죠.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비우고 바벨론으로 70년간 다녀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면 할수록 피해가 적을 테니 빨리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예레미아가 친 바벨론주의자이고 매국노라고 미워하며 폭행하고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아의 가슴 아픈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아 18장 20절입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야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아 20장 2절입니다.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아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묻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예레미아 3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아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예레미아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예레미아 38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아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아이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아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아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상황이 이러하니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만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만둘 수가 없었노라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아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데 예레미아를 더 힘들게 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아 1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오.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단위도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가 왕이 된 지 4년째에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을 대규모로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거짓 예언을 늘어놓습니다. 예리미야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아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부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니아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야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네부가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 김의 아들 요구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야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절대로 아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은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1차와 2차로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끌려간 포로들과 성전 기구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은 하나냐의 말에 환호를 합니다. 하나냐의 말이 귓가에 달콤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가 그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 하나냐는 죽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딸에 죽었더라. 징계를 말씀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2년이 아니라 70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업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업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소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레위기 토지정책과 포로 70년의 비밀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 기간을 왜 굳이 70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수학천재 하나님의 정확한 계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오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온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워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온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희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개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딸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추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으면 땅을 안식하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 이스라엘이 원수의 땅에 거하게 될 것임을 레위기 26장에서 언급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4절과 26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게 되면서부터 남유다의 시드기아 왕 때까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수를 모두 개수하시고 70년간 땅을 안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대야 3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야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개수하시고 예루살렘 땅을 안식하기로 작정하신 기간은 2년이 아니라 70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편지로 써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편지를 다니엘이 받아서 읽고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면 끝날 것임을 알았던 것이지요.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외에도 바벨론 제국이 70년이면 망할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남유다의 고관들은 그들 귀에 듣고 싶지 않은 예언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하는 일을 빈번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예레미야가 서기관 요나단의 집 토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토굴 속에 예레미야를 가둔 서기관 요나단이 음식조차 주지 않고 여러 날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때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묻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한결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이지요. 급기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탄원을 합니다. 예레미야 37장 20절입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목숨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시위대의 뜰에 머물게 하면서 하루에 떡 한 덩이씩 주는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곧 남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말씀을 또 전하자 고관들이 이를 참지 못하고 시드기야를 협박하여 예레미야를 다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다행히 구수 출신의 왕궁 환관 에벤 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진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입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 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그러자 왕이 구수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 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량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덕분에 예레미야는 에벳 멜렉의 도움으로 그가 내려준 줄을 타고 겨우 구덩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부르면서 자기와의 회동을 비밀에 붙여준다면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니라 하는지라. 시드기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심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너의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숙례를 털어놓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싶지만 만일 자기가 항복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경우 바벨론에 이미 잡혀가 있는 남유다의 백성이 자신을 조롱할 것이 오히려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책임자가 자신에게 미칠 조롱이 두려워 백성들이 당하게 될 처참한 살륙과 약탈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 비밀 회동에 대해 발설하지 말 것을 철저하게 요구합니다. 예레미야 38장 24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토록 시드기야가 중요하게 여긴 그의 체면은 비참한 그의 최후와 크게 반비례됩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아들들의 비참한 최후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바벨론이 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유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로 점령하지 못하고 포유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그만큼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왕은 시드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항복할 경우 그의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면서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끝내 바벨론 왕의 회유나 예레미야의 조언도 듣지 않고 18개월을 성 안에서 버팁니다. 18개월을 한 대잠을 자면서 예루살렘 만을 노려보았던 바벨론 군사들은 18개월 만에 성을 함락시키고 결국 참았던 분노를 뿜어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메. 예레미야 3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미를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시드기야는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비밀 통로로 아라바까지 도망을 합니다.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시드기야는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신복들을 대동하고 차모를 통해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 광야로 도망을 했는데 이때 변절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실을 바벨론인에게 고해 바쳤다고 합니다. 이에 바벨론 병사들이 날이 밝자 급히 시드기야를 추격했고 결국 시드기야가 여리고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 앞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조롱을 두려워했던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어린 두 아들의 목이 달아납니다. 시드기야의 신하들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힙니다. 이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나라의 왕에게 처해지는 일반적인 보복입니다.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가 사슬에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모습을 예레미야가 모두 기록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당시 시드기야의 나이는 32세였습니다. 21세의 왕이 되어서 11년을 통치했을 때였으니까요. 그러니 그의 두 아들은 어린 소년들이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그의 두 눈으로 마지막에 본 것이 두 아들의 목이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조롱을 두려워하던 체면을 중요시하던 왕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여우야긴 왕의 나중 모습을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조언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더 안쓰럽습니다. 성경에는 여우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37년째에 바벨론의 왕이 여우야긴 왕을 옥에서 풀어주어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게 하고 죄수의 옷을 바꿔주었으며 여우야긴은 남은 평생 연금을 받으며 바벨론 왕과 늘 식사를 함께하는 대접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조언을 들었더라면 여우야긴 왕과 같은 대접 정도는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아들들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그렇게 불타고 무너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왕 여우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원년 열두째 달 스물다섯째 날 그가 유다의 여우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에스게리 그린 성전 조감도 3차 포로 이야기입니다. 18개월이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한대짬을 자야 했던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자 그들의 분노가 일시에 폭발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릅니다. 왕궁도 불사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귀족들의 집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수고 불지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부수어 헐어버립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왕의 19제 해 5제 딸 10제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간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야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그리고 비천한 자들 소수만을 포도농사를 위해 남겨두고 모조리 잡아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바벨론 3차 포로입니다. 전쟁사를 보면 3일 혹은 5일 이렇게 약탈을 허용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군인들의 사기를 위해 허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약탈에서 가장 취약한 곳에 있는 자들은 여성들과 아이들입니다. 남자들은 일단 보이는 대로 죽이고 여인들은 무차별적으로 폭행에 내몰립니다.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쓸만한 것들은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런 약탈이 며칠간 계속되니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온통 불에 타고 무너지고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는 아기가 있어서 가보니 그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젖에서는 피가 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죽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웁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폐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업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150여 년 만에 남유다도 이렇게 비참하게 나라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예레미야가 그렇게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70년간 예루살렘 땅을 안식시키신다는 것이고 그 뜻은 돌이키시지 않겠다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했다면 시드기야에게 말했듯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고 백성도 이렇게까지 참담하게 죽어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울다 지친 예레미야가 새벽이 되자 몸을 다시 추스릅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예레미야가 이렇게도 아플 때 바벨론에서는 동시에 에스겔 37장의 마름뼈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의 눈물과 바벨론에서 에스겔의 눈물이 동시에 흐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름뼈들이 살아나는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호하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호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하라. 그 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에 조감도를 주십니다. 전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앞으로 세워질 성전의 모습으로 동향한 문, 안뜰의 남문, 성소 내부, 성전 곁의 건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재단과 재단 봉원에 관한 귀례, 성전 출입에 관한 귀례를 주시면서 결국 새 희망을 주십니다. 새 성전의 소망을 주신 것은 에스겔이 사로잡혀간 지 25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서 40장 4절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성전 조감도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 4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과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돌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70년 포루 기간이 징계가 아닌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결국 크크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이야기와 바벨론성 스케치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친 바벨론 주의자로 오해를 받으며 매국노로 취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끝나지 않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죽게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셔 싸우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신이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힘을 내서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절망 중에 살고 있을 동족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지나면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과 극률이 무궁하시기에 민족이 진멸되지 않았고 70년이 차면 바벨론도 망하고 남유다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부지런히 편지를 쓰고 또 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편지가 다행히 다니엘의 손에 들어갑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회복될 예루살렘을 기대하며 평생 동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잠깐 바벨론 성을 한번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의하면 바벨론 성은 광대한 평양 한가운데 있는 대도시로 사각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각 변의 길이가 120 스타디온 약 14마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4마일이면 1마일이 1.6km이므로 한쪽 변이 22.4km에 이른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 전체의 둘레를 합치면 56마일로 90.16km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 둘레에는 100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모두 총동으로 되어 있었으며 문주와 상인방도 마찬가지로 총동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바벨론은 아름답게 정비된 도시로 물이 가득 차서 깊은 혜자가 도시 주위를 돌고 있었고 아스팔트도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 위 양쪽 가장자리에는 연하여 두 채씩 마주보게 지었는데 그 건물 사이로 사두 전차를 타고 지날 수 있을 만큼의 빈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도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도시 중앙에는 유프라데스강이 흘러 도시를 갈라놓았답니다.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세금을 걷었을 때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의 국력은 전 아시아의 3분의 1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벨론이 막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교육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출애급한 후 3개월 만에 도착한 신해산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집중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후에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율법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에 큰 비중을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은 고칠 것이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40년 동안 공부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민족에서 세계 최강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그들의 제국 정책으로 바벨론식 민족주의 교육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끌어온 청소년들에게 바벨론 언어와 바벨론 교육을 시켜 제국 전체를 바벨론 민족주의화 하겠다는 야심찬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며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월등하게 살아남은 다음에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바벨론에서 결코 교육에 의해 남유다 사람들이 밀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낸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간 지내고 오면 그들이 훨씬 좋아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정확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청소년 다니엘은 바벨론 이데올로기에 동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활동했고 남유다 출신으로 후에 페르시아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은 수룻바벨과 느헤미아는 월등한 행정가로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투각을 나타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시니라. 느헤미아 12장 47절입니다. 수룻바벨 때와 느헤미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또한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태어난 에스라는 그곳에서 율법을 공부하여 자신이 아론의 16대 손임을 알아내고 남유다로 귀국해서는 유대의 3대 율법학자 중에 한 명으로 그의 인생을 월등하게 살아갔습니다. 에스라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비수와의 13대 손이요. 비누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하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요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니. 바벨론의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언뜻 보아서는 남유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민족들을 뿌리채 뽑을 만한 엄청난 프로젝트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직접 맞닥뜨린 바벨론 제국 교육과 하나님의 율법 교육은 게임이 되지 못했고 바벨론은 제국 중에서 가장 짧은 수명인 70년으로 끝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와 남유다와 애굽을 비롯해 고대 근동을 모두 손아귀에 넣은 무서운 제국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다 되어가면서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문을 연 너부가네살은 43년에 걸친 통치를 통해 군사적으로 무서운 힘을 발휘했고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너부가네살이 죽자 바벨론도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너부가네살의 아들 마루둑이 2년간 다스렸고 마루둑을 살해한 마루둑의 매부 네리글리살과 네리글리살의 아들 라바시 마루둑이 나라를 다스리 다가 신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너부가네살의 집안이 아닌 나보니두수가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나보니두수는 하란 출신 귀족의 아들로 너부가네살 이후 가장 유능한 통치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너부가네살과 그의 집안 그리고 바벨론 백성은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데 반해 나보니두수는 신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보니두수의 아들 벨사살 때에 마루둑 신을 섬기는 너부가네살 집안과 바벨론 사람들이 나보니두수와 그의 아들 벨사살보다 오히려 페르시아의 고레스 쪽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그런 와중에 벨사살왕이 귀족 천명을 초대해서 파티를 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술잔으로 사용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기명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면서 사용되었던 그릇으로 술잔을 삼고 그들의 온갖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일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벨사살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너부가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우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메 왕이 그 귀족들과 왕우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잔향하니라.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만큼 벌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협에게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줄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은 놀라 소리지르며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와 바벨론 박사들을 다 불러 벽에 쓰인 글자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맞추는 자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나라의 서열 3위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벽에 쓰인 그 글자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왕의 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자 왕의 부인이 다니엘을 기억해냅니다. 너부간에 살 때에도 다니엘이 왕의 꿈과 해석을 맞췄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네이다. 왕의 부친 너부간에 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야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불려온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자를 말하고 해석합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에 메에 대겔 우바르시니라. 메에 메에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다 하니. 벨사살의 나라가 끝났다는 해석을 해주었음에도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왕의 옷을 입히고 조선을 내려 나라의 서열 3위 자리를 줍니다. 그러나 그날 밤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다니엘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선을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 당시 벨사살은 이미 바벨론 국민들에게 부적당한 통치자로 낙인이 찍혔을 때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바벨론을 침략해 오면서 티그리스강의 오피스에서 이미 승기를 잡고 바벨론 송으로 전투도 없이 무혈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백성은 벨사살을 미워하고 오히려 고레스에게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 경영 키워드는 교육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생각은 곰곰이 따져보면 정말 무서운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무기인 이데올로기 교육을 무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십니다. 추리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노동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며 집중하셨던 것이 율법 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들의 제국을 위해 이데올로기 교육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 대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 교육을 제국의 정책으로 세운 바벨론은 오히려 제국들 가운데 가장 짧은 수명인 70년 만에 제국의 깃발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교육 대표 선수가 바로 다니엘이지요. 바벨론의 너부가 아래사는 다니엘을 자기 계획대로 교육시켜서 바벨론 제국의 충성스러운 식민신화로 만들어 유대 민족 등 세계 모든 민족을 그들의 제국 깃발 아래 영원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부가 아래사의 꿈을 통해 아수르 제국의 끝을 본 다니엘에게 바벨론 제국의 끝이 어떠할지를 알게 하시고 이어질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시작과 끝을 미리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펼쳐질 제국들을 예언함으로 행정가인 다니엘이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세계 경영은 어떤 목적을 가진 세력의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떤 이데올로기적 목적성을 이루는 도구가 아닌 인간을 인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